주방에서 춤을 추고 턱에 젓가락을 매달고 있는 이분, 설명이 필요 없는 영국의 대배우 안소니 홉킨스입니다. 유명한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보여준 살인마 캐릭터와는 사뭇 다르죠. 친근하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86살의 나이에 SNS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홉킨스는 아내와 조카의 권유로 영상 제작을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처음엔 영상 찍는 걸 싫어했지만 고달픈 인생에는 웃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전하게 됐다고요. 홉킨스는 난 86살이지만 이걸 뒤집어서 68살이라며 내 나이처럼 행동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8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